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34,740여 명, 교직원 5,036여 명 등 총 39,776여 명에 달하며 추석 연휴 전에 각 학교로 배분됐습니다. 이번 마스크 지원 사업은 작년 경기도주관 시군종합평가에서 이천시가 최후 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를 통해 마련된 것입니다. 엄태준 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감염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마스크를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KBPS 신등욱입니다.